안녕하세요 바팔라는 체회사 경남 마산 여기 합성동 100도 낡을 24시 여기에 버스도 버스 배치 오토바이 맑은 하늘 지가 여기 왜 왔는가 하믄 지가 여기 합성동 100도 낡을 여기 왜 왔는가 하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 왜 왔는가 하믄 이렇게 맥도날드 여기 우리 세남일망TV 선생님께서 저번에 맥도날드 쿠폰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가 없어서 베리점에서 충전을 하고 한의원 갔다가 침을 맞고 오이 촬촬하고 맥도날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 세남일망TV 선생님께서 주신 쿠폰으로 맥도날드 불고기 불고 구이시지 요거는 따뜻한 감자 수포 號 토마토게춥 찍어먹은 고카 콜라 무효용주저 후추 자, 우리 새낭인마티비 선생님은 화끈합니다. 아이고, 따끈따끈해. 화끈하고 불고기, 피자, 우리 새낭인마티비 선생님은 화끈하고 방송을 재미나게 잘하십니다. 재미나게 잘하십니다. 새낭인마티비 선생님은 매주 월노일부터 토요일 밤 10시에 하십니다. 가시면은 꿀팁, 링링클럽, 어리클럽, 똘똘이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많은 꿀팁 정보를 전해 주십니다. 가서 여러분들, 새낭인마티비 여러분, 시시면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좋으십니다. 가서, 가서, 제가 여기 칠칠마다 칠칠 흘립니다. 가서, 가는 사람 부탁드립니다. 아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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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는 하는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아, 아, 따뜻하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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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채널, 성성장부하세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새낭인마티비, 치세요. 치시고 가시면은, 초보자들은, 유튜브를 처음 하시고, 초보자들은, 많은, 정보를 얻고, 꿀팁, 기보를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서 사랑해주세요. 알았지? 알라봉, 지금 애교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봉,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